안녕하세요 FC서울팬과 수호신 여러분 전 베트남 대표팀 수속코치 이영진입니다. 1986년 당시 럭키금성 황소축구단에 입단하여 1996년을 제외하고 선수와 지도자로 23년을 함께했던 FC서울의 창단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때로는 경쟁상대로 만났던 얄궂은 운명 속에서도 항상 FC서울의 발전을 기원해 왔습니다.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FC서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FC서울팬과 수호신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